여러분 뽀뽀와 뽀둥이가 에버랜드 연간이용권 만들러 가던 장면 생각나시나요?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. 아빠가 100일 된 아기일 때 에버랜드를 왔었는데요. 그때 아빠가 기력에 똥을 넣어서 한 20개는 싸가지고 아빠의 엄마와 아빠가 되게 싸웠다고 합니다. 아빠가 똥을 엄청 많이 싸서 아빠가 기저귀에다가 똥을 너무 싸서 아빠가 기조를 쓰듯이 싸가지고 아빠가 그래서 경찰한테 작동을 네 맞습니다. 너무 많이 쐈어요. 똥을 뿌지지. 그래도 사람들이 다 봐서 안 돼. 뽀뽀와 뽀둥이는 아빠 어린 시절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나봐요. 저 신나는 발걸음 좀 보세요. 마냥 즐거운 뽀뽀뽀둥 형제. 등록해야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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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이 날 아빠는 하루종일 엄청 어지러웠다고 하네요. 코로나 때문에 줄이 길지도 않고 엄청 빨리 탈 수 있었답니다. 이 날은 첫날에 탈 수 있는 건 모두 탔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즐겨한 소식이 있습니다. 저것을 보세요. 저것을 보세요. 티엑스프레스인데 높이가 79미터인가 69미터인가 합니다. 저 회장엄마랑 차원이 달라져요. 내리니까 진짜 울렁울렁하네. 이 공작새 기억난다. 뽀뽀와 뽀둥이도 공작새 보고서 엄청 신기했었죠. 뽀뽀와 뽀둥이가 신나했던 사파리 월드도 기억이 나네요. 다깝게 보는 동물들이 무섭기도 하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동물들을 바라보던 뽀뽀뽀둥 형제. 이 친구를 눈을 만질 정도면 정말 엄청난 감염이 필요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소울쏠 부는 바람도 상쾌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 더 행복한 순간. 안 무서운데요. 무서워. 케이블카 아니야? 케이블카는 저기 온다. 케이블카는 안 무서운데 이건 좀 무섭게. 케이블카는 저렇게 방어돼 있어서 좀 나도 안 무서워. 봐봐. 넌 이렇게 할 수 안해? 하다도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잘 모르는 거 아니야. 비용 중 예쁜 손 예쁜 바. 케이블카는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. 앞에 손잡이 잡아, 앞에. 뒤에 보지 말고. 앞에 봐, 앞에. 앞에 봐, 앞에. 배 appreciate, Hmmm. 하하,转 robs. 아이구, brews h shopping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유와에어여오오Оwon 오픈이. Hi people. potentially hearing you never saw a look. 아유 유하위아 용 jeszcze że haearlo? 泡 삼Go당h stee hi taken a look. 에버랜드에서 보는 하늘도 점점 노을빛으로 물드네요. 어느새 밤이 찾아와 뽀뽀와 뽀동이가 기다리고 있는 순간을 같이 맞이하려고 합니다. 그 순간이란 과연 뭘까요? 와 휘황찬란한 빛의 향연 손 흔들어줘요. 손 흔들어줘. 와 손 흔든다. 너보고 흔들었어. 앞에 와봐 너보고 흔들었다니까. 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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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? 뭐 놓고 왔어? 이 문이 잔호가 와. 이쪽으로 나와주세요. 이 문이 열려있어. 이거 정말 오키나와랑 똑같다. 그때. 그치? 어때? 이제 무게가 많아? 이 문이 열려있어. 엄마가 이리로 가앉아. 아니야. 이거는 이렇게 서있어. 다 앉아도 괜찮아. 불빛 봐라 저기. 무섭진 않는데. 이거 별로 안 높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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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산에다가 이렇게 가만들어놨어? 야 이거. 저기. 뽀뽀뽀동님 이거 환경파괴 아닌가요? 네 맞습니다. 환경이 이렇게나 파괴하나니. 근데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이렇게. 산에다가. 어. 어.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기면 좋은거 아닌가요? 저 지금. 지금. 사람을 따라잡았습니다. 어. 그렇죠. 어. 사람들. 사고있는 사람들.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. 지금. 사람들의 환경파괴 때문에. 동물들이 자꾸. 죽고. 응. 다. 동물들이 다 멸종. 미지마 돼서. 응. 그래가지고. 지금. 지금 환경파괴 돼서. 이제 나무들이 죽고 그러는데. 이게 뭐가 좋아. 어. 나무들이 죽고. 나무들은 또 심어야지 그러면. 이게 뭐가 좋아. 나무들이. 아니죠. 아메리카만 시ного. financi 내岛 세계 Neil. 그 친구들은. 네 이 노래야. 생각 payoff 아. thing. Uhh. 감사합니다.